그래서 엄청나게 고민해서 무슨 고민하면 내가 왜 이 대학을 하려고 하는 건가 제일 필요한 인재가 지금 뭐냐면 배터리하고 데이터를 융합한 인재가 필요해요. 지금 채찜 PD가 나왔잖아요. 물어보면 답을 다 해주잖아요. 물어보면 다 답을 해주기 때문에 교육이 필요 없어요. 배터리 전체 라이프사이클 관리를 데이터 관리를 해야 돼요. 지금은 배터리가 배터리 되잖아요. 제 후배들한테 저처럼 시간을 50년씩 쓰면서 어떤 전문성을 키우게 하고 싶지 않아요. 그리고 최근에 대학교 총장도 되셨다고 들었는데 어떻게 이게 되신 거고 그다음에 어떤 목적을 갖고 계신지 궁금하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이게 미안한데 이것도 계획이 된 건 아니었고 어떻게 됐냐면 이게 유니버시티 얼바인이라고 이 대학이 만들어지기 전에 기업인이 계세요. 이분이 기업하시는 분인데 자기 하는 사업하고 연결시키려고 미국에서 대학을 설립하자는 생각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때 총장 부총장 다 임명하고 기획실 다 해가지고 그때 당시 총장 부총장으로 있던 분들이 저를 찾아왔어요. 이건 대학이 설립되기 전입니다. 그래서 대학을 지금 인가를 신청 넣었다. 그런데 아직은 안 나왔는데 이런 전공으로 하는 대학원이다. 석사 대학원이다. 그래서 여기에 핀테크라는 전공이 있다. 그래서 내가 핀테크 전문가잖아요. 핀테크 전문가로 알려지니까 이 핀테크 쪽은 안 교수가 좀 해줬으면 좋겠다. 그때 그래서 찾아오신 거예요. 그때 처음 만났어요. 그때 당시 총장 부총장 그리고 기획실 실장님 세 분이 찾아오셔서 그런데 그때 인가가 안 나왔으니까 인가 나온 다음에 다시 찾아뵙겠다 이랬어요. 그래서 얘기 길게 나누다가 그러면 나오면 다시 얘기하죠 이렇게 됐는데 코로나 때문에 그 인가가 문 닫아버리고 행정이 안 돌아간 거 미국이. 그래서 되게 늦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도 엄청 고생했어요. 그래서 그게 인가가 언제 나왔냐면 2021년 12월에 나왔습니다. 2021년 12월이요. 네. 넣기는 제가 알기로는 넣기는 18년인가 19년에 넣은 걸로 알고 있어요. 캘리포니아의 교육청에 인가. 그러니까 미국 제도를 잠깐 설명하면 미국은 이래요. 한국하고 중고하고 다릅니다. 한국하고 중고해서 대학교를 하려면 일단 아무나 못해요. 교육법에 의해서. 그렇죠. 결국 하려면 땅이 얼마 있어야 되고 조건 다 구축이 돼야 기본 자본금이 얼마 있어야 되고 다 조건이 돼야 인가를 해줄까 말까 해요. 그러니까 결국은 무조건 다 비영리 재단이 비영리로 해야 돼요. 이게 중국이든 한국이든 똑같아요. 아무나 대학을 못합니다. 그런데 미국은 어떻게 돼 있냐면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하나의 교육법으로 돌아가요. 그런데 대학교는 완전히 기업화를 시켜버렸어요. 무슨 말이냐면 아무나 대학교를 할 수 있게 됐어요. 하게 해요. 그런데 아무나 하게 되면 별의별 이상한 사람 다 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제도가 이래요. 유형을 나눠요. 유형이 어떻게 되냐면 주정부 인가 그리고 직업학교 인가 그리고 종교학교 인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종교학교는 목사 같은 이런 걸 배양하는 종교학교 인가 그리고 직업학교는 딱 직업에 토키스 맡기에는 직업학교 인가 그리고 먼저 주정부 인가를 먼저 받아야 돼요. 왜냐하면 종교특리학교하고 직업학교 빼고 일반적으로 대학을 말하면 먼저 어느 주에서 주정부 인가를 받아야 돼요. 주정부 교육청 인가를 받아야 돼요. 그런데 그게 비교해서 하기 좋은 곳이 쉬운 곳이 캘리포니아입니다. 그래서 캘리포니아에 제일 많이 만들어져요. 대학들이. 그래서 그걸 인가를 bpb 인가라고 해요. 주정부 교육청 인가. 그런데 이거는 임시 인가예요. 무슨 말이냐면 한국이나 중국의 조건을 다 만족하면 인가 딱 받으면 바로 모든 게 정식으로 끝나버리는 게 아니라 먼저 대학하고서 하는 사람한테 라이센스를 먼저 임시허가를 주는 거예요. 그러면 학생 모집에 들어가고 교육이 가능해져요. 학과 개설, 교수 모집 다 가능해져요. 그런 다음에 절차가 어떻게냐면 이 대학이 주정부 인가 받은 다음에 학생 모집 강의가 다 이루어진 다음에 그다음 더 연방 인가를 받아야 돼요. 그런데 연방 인가는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인데 하나는 일반 등급이라고 해요. 영어로는 National Accreditation이라고 해요. 이거는 영리 학교 및 취업 특강이 이런 학교를 다 쓰고요. 그러니까 이건 연준 인가예요. 전체 연준 인가고요. 그러니까 주정부 인가 받은 다음에 과정에 의해서 평가를 다시 받습니다. 그래서 연준 인가를 받는데 그중에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한가는 일반 등급, 이제는 National Accreditation이고 두 번째는 좀 높은 등급이 있어요. 최고 높은 등급이 Regional Accreditation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우리가 알고 있는 유명 대학들이 다 여기 들어가 있어요. 65월반 다 이 대학들 유명한 다 이 안에 있는 거예요. 이거 우리가 또 지역별로 다 다릅니다. 이름이. 버지나준은 또 다르고 다 달라요. 그런데 어쨌든 Regional Accreditation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보통 대학하는 분은 어떻게 하면 주정부 인가를 먼저 받고 학교 학생 모집해서 과정을 다 돌리고 거기에 따라서 여기에 모두 이 인가를 해주는 연준 교육에서 허락한 인증 기관들이 쫙 있어요. 거기서 하나만 받으면 돼요. 그래서 우리 대학은 지금 받고자 하는 게 트렉스라고 트렉스라고 좀 종교적에 있는 연준 인가예요. 트렉스라는 연준, 좀 종교적에 지금 그걸 준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절차가 이래요. 먼저 주정부 인가 받고 그다음에 연준 인가 받는. 그래서 기준이 뭐냐면 주정부 받은 다음에 주정부 교육청에서 임시 허가 준 다음에 관할 안 하는 게 아니라 시간을 줘요. 앞으로 5년 사이에 연준 인가를 받아야 된다. 그래서 그 받도록 매년마다 와서 검사를 해요. 자 1년 동안 뭐 했어요? 이렇게 검사하고 또 가이드해요. 이게 뭘 또 더 해라 뭐 해라 이렇게 어떻게 하나 연준 인가를 받게 해요. 이게 주정부 교육청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매년마다 이렇게 와서 봐요.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학생을 잘 관리하고 있는지 시스템이 제대로 돼 있는지 회계 제대로 돼 있는지 다 다 다 다 체크해요. 그래서 어떻게 하나 4년에서 5년에 연방 인가가 다 가도록 이렇게 쭉 하게 해요. 그러니까 그걸 같이 맞춰주면서 검사 계속 받으면서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제도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까 기업하던 분이 자기 하는 기업 인재들을 양성하기 위해서 대학을 해야 되는 필요성에서 투자를 해서 여기 신청에 들어갔는데 코로나 때문에 연장이 된 거예요. 그래서 나온 게 2021년 12월에 나온 겁니다. 그런데 인간은 나왔는데 또 중국 정책이 변했어요. 외환이나 이런 게 나온 게 힘들게 된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이분은 기업만 하기로 하고 대학은 자기 전공도 아니거든요. 그건 기업인이니까 그러면 이 대학을 양도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기획실 실장시켜서 이 대학을 여기서 양도하겠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몇 개 후보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중에 이 실장님 보기에 제가 교육 철학이 있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학을 아무나 하면 안 되잖아요. 어떤 교육 철학을 가진 사람이 해야 되니까 저를 찾아온 거예요. 그때 사실은 핀테크 이렇게 모시려고 했는데 오히려 우리 교수님이 한 번 대학을 한 번 해보면 어떻습니까? 이렇게 제안을 하게 돼서 그게 작년 4월이었어요. 그런데 제가 미국에서 공부한 것도 아니고 대학을 잘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공부를 했죠. 검토에 들어갔는데 당신은 제가 혼자 할 생각 안 하고 어느 기업하고 같이 하려고 했어요. 왜냐하면 이 대학 한다는 게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가요. 이거는 괜히 할 수 있는 게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딱 보니까 혼자 하기는 한계가 있으니까 어느 기업하고 같이 하려고 처음에 인수를 검토했어요. 그러면 나는 전체 교육 철학을 구현하면 되고 돈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가니까 그거는 그 기업이 하면 되고 재단으로 하면 되고 그래서 그렇게 구조를 짜서 4월부터 계속 검토 들어갔어요. 그래서 결국 인수는 10월에 끝났어요. 작년 10월 맞습니다. 네. 최저 6개월이 걸린 거 맞죠. 4월 6개월. 그런데 그 사이에 계속 검토를 하고 미국 대학 제도에 대해서 공부하고 검토하고 했는데 결국 그 기업이 안 하기로 됐어요. 그러니까 제가 오랫동안 검토했는데 안 하면 미안하잖아요. 그쪽 하시는 분한테. 저는 원래 그분을 딱 세 번 만났어요. 처음에 교수로 좀 와달라 해서 만났고. 그리고 이번에 작년에 인수 때문에 만났고. 그런데 이렇게 시간을 6개월 끌었는데 안 하면 미안하잖아요. 그리고 내가 하고자 하는 교육 철학도 있었고. 그래서 엄청나게 고민했어. 무슨 고민이냐면 내가 왜 이 대학을 하려고 하는 건가. 왜냐하면 기업이 이제 안 하기 때문에 내가 혼자 다 책임을 지어야 되기 때문에 시작은 하더라도 잘 못 가면 안 되잖아요. 이건 책임성이 없잖아요. 그래서 엄청 고민했어. 오랫동안. 내가 왜 이 대학을 하려고 하냐. Why me? 계속. Why me? 왜 나인가. 네가 이 세상에 수많은 대학 중에 하나를 더 하려면 하지 말라. 스스로 지금 계속 말을 하는 거예요. 스스로한테 질문. 왜 네가 이 대학을. 지금이라도 네가 말해야 된다. 못한다고. 그런데 이게 시간 너무 끄니까 그건 잘 안 되니까 항상 내가 해야 되는 이 롤리를 내가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를 설득한 롤리가 스스로 왜 이 대학을 가져가자고 정리를 했냐면 힘들어도 제가 놀랍게도 박사 보세요. 학사 졸업했고 석사했고 박사했고 또 연구원도 했고 교수도 이렇게 세월이 쭉 흘러왔잖아요. 흘러왔는데 놀랍게도 평생 공부도 했고 평생 공부만 했고 이런데 공부하는 걸 이제야 알게 된 거예요. 이게 되게 웃기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시간은 훨씬 짧은 시간이 어떤 전문부의 전문가가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이 학교의 체제에 맞춰서 공부하다 보니까 시간은 엄청 들었고 사실은 굉장히 필요한 지식 습득에는 굉장히 많은 시간을 낭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왜 이 대학을 할까 스스로 어떻게 설득했냐면 그러면 내가 50년 동안 내가 교육 쪽에서 쌓은 노하우 그래서 내 후배들은 나만큼 시간을 안 드리고도 그 영역에서는 전문가가 되고 하고자 시간을 전력해 주자. 그 생각이 첫째 있었고요. 두 번째 지금 큰 대학들이나 유명 대학들이나 이런 건 지금 산업화가 빨리 진행이 되잖아요. 그래서 융합이 없어서는 모든 기술이 융합으로 가요. 그런데 한국 대학, 중국 대학 모든 대학들이 이게 크다 보니까 바로바로 시대에서 인재를 양성하는 게 어려워요. 왜 그러냐면 교수들은 대학교 들어가면 논문을 써야 돼요. 그래야 뭐 조교수, 부교수, 교수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논문이 되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논문에 집중하다 보니까 학교가 이 사회에 필요한 인재가 무엇이고 어떤 인재 이런 게 아직 고민이 그렇게 할 시간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사회에는 너무 빨리 변해요. 6개월 한 번씩 확 확 변하면서 융합형 인재가 필요해요. 그런데 그런 학과가 어느 대학에서 없어요. 그래서 내가 생각한 게 제일 필요한 인재가 지금 뭐냐면 제가 예를 하나 드릴게요. 이번에 9월부터 제가 모집하려고 하는 게 배터리 데이터 사이언스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이 유니버셜 올바이는 지금 전공이 이렇게 돼 있어요. AI. 그다음에 미국에는 빅데이터라는 표현이 없습니다. 데이터 사이언스거든요. 데이터 사이언스 학과. 그러면 예를 들면 AI 전공이라든가 데이터 사이언스 전공이 대학들은 엄청 많아요. 그런데 지금 그런 순수 그런 인재가 필요한 게 아니고 예를 들면 배터리하고 데이터를 융합한 인재가 필요해요. 배터리도 하고 데이터 서리도 알고 빅데이터 서리도 알고 이거 전공하는 데는 없어요. 이걸 가르치는 데는 없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한 거는 앞으로 메타버스 시대에는 미래 세대에는 지금 채집 PD가 나왔잖아요. 물어보면 답을 다 해주잖아요. 물어보면 다 답을 해주기 때문에 교육이 필요 없어요. 질문하는 인재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답을 구글이나 채집 다 해줘요. 답하는 산업화 시대 인재는 말 잘 듣고 내 말하는 걸 지시하면 잘 따라주고 이런 평준화 교육이 중요했어요. 산업화 시대에는. 그런데 이제는 다 로봇이 하기 때문에 이런 평준화 사람이 그런데 학교 대학은 다 산업화 인재에 포커스 맞춰져 있어요. 그래서 지금 필요한 거는 이 영역과 이 영역을 융합시켜서 아크텍처를 짤 수 있는 융합형 인재가 필요해요. 그래서 그걸 하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 융합하는 거는 로봇이 못해요. 그렇잖아요. 왜냐하면 이게 아크텍처를 짜야 돼요. 그러니까 배터리 데이터 사이언스며 배터리 전체 라이프사이클 관리를 데이터 관리를 해야 돼요. 지금은 배터리가 폐 배터리 되잖아요. 그러면 다 버려진 다음에 배터리 성률평가사 와서 하나씩 체크해서 그걸 마지막에 얼마 남았는지 책정하거든요. 그게 16시간을 걸려요. 그런데 거기 사람 많지가 않아가지고 실제로 다 못해요. 그러지 말고 배터리 처음 만들어질 때부터 폐 배터리 될 때까지 계속 데이터를 관리하며 마지막에 폐 배터리 얼마 남았는지 바로 나오거든요. 별도로 성능평가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그걸 다 데이터 관리를 해줘야 되거든요. 어마어마하게 중요해요. 데이터가 쏟아져 나오는데 이거 처리할 수 있는 엔지니어들이 없어요. 그래서 아까 오전에도 중국 상장기업은 이 얘기했거든요. 데이터가 쏟아져 나오는데 그걸 처리할 수 있는 엔지니어링이 없다라는 거예요. 엔지니어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배터리 데이터 사이언스 학관에서 최초로 이 융합 과정을 하자. 이게 이런 취지였고 두 번째는 학생을 많이 모집을 안 해요. 딱 20명 모집해요. 학위 과정. 그리고 5명은 무조건 스타트 기업 대표를 모집하려고 해요. 그리고 15명은 백그라운드가 다 다른 예를 들면 영어 전공, 경제 전공, 회계 전공 다 다른 사람들이 모집하잖아요. 그러면 왜 스타트 기업 대표를 5명 모집하려냐며 유니버설 어버린 대학은 융합형, 실무형 인재를 키우기 때문에 이 스타트 기업들은 자기 프로젝트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스타트업이니까. 그런데 인재를 확보하기 힘들어요. 스타트업 특성상. 그렇죠. 그러면 15명이 석사 다 백그라운드 보고 면접하고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15명 예를 들면 3명씩 나누면 5조 나오잖아요. 지원해서 난 이 스타트 기업, 저 스타트업 이렇게 해서 같은 동기면서 거기 실제 거기 BM을, 비즈니스 모드를 같이 하는 거죠. 그러면 학생들이 15명 학습 좋은 거는 실무를 실제 하는 거고 이론 공부하고 방법론도 배우지만 실제는 과목이 끝나면 실무를 하는 거고 스타트업은 공부도 하면서 방법론도 익히면서 네트워크가 생기면서 또 거기서 실제 인재도 확보하고 그래서 이렇게 한 기수가 하나의 팀이 되는 거죠. 그러면 유니버스 어버린 역할이 뭐냐 방법론과 네트워크만 주는 거예요. 방법론은 교수님들 훌륭한 교육을 모셔서 그쪽에 방법론을 가리키는 거고 네트워크라는 게 보통 스타트업들 하기 힘들어요. 이게 글로벌 네트워크에 돼야 되거든요. 중국 혹은 미국 혹은 인도 혹은 그 기업이 어디 시장이 돼 있는지에 맞춰서 미국에 상장할 수도 있고 한국에 상장할 수도 있고 인도, 중국 이런 것들이 네트워크가 있어야 되거든요. 펀딩, 파이낸싱부터 시작해서 또 거기에 따라서 단계별 스테이지별로 투자가 들어오고 상장해서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그 유니버스 어버린 안에서 다 이루어지게 네트워크를 제공하는 역할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학생을 딱 20명 모집하고요. 그리고 그 5개 기업이 성공하는 게 곧 이 대학이 성공하는 거예요. 그리고 15명이 2년 동안에 같이 하면서 실무를 완벽하게 익히고 졸업하는 즉시 바로 그냥 사회에서 바로 PM형 프로젝트 매니저형 급으로 일할 수 있는 사람을 키우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지금 시대가 너무 좋은 게 옛날처럼 이렇게 하버드 대학 뭐 이런 대학들을 사실은 우리가 굉장히 힘들잖아요. 지금 세상이 변했습니다. 그 미네르바 대학이라고 혹시 들어보셨어요? 들어봤습니다. 네. 미네르바 대학은 완전 온라인 대학이에요. 사모펀드가 투자한 대학이에요. 2012년에 만들어서 딱 10년밖에 안 됐는데 지금 세계혁신 대학에서 1위입니다. 뭐 스탠포드, 하버드 다 얘기했어요. 근데 그 온라인 대학이에요 그냥. 결국 사모펀드가 투자한 대학이에요. 온라인으로만 진행이 돼요. 그래서 학생들이 6개월 한 번씩 한 국가에서 숙사해서 토론하면서 살아요. 그리고 교수들은 강의 못하게 해요. 수업이 그냥 토론형으로만 이루어져요. 강의 없어요. 뭐 이렇게. 그래서 예를 들면 서울에도 있어요. 서울에서 6개월 학생들 같이 수업에 계속 토론하면서 다음에는 파리에 있고 다음에는 북경에 있고 다음에는 인도에 있고 다음에는 미국 이렇게 해요. 그래서 이 대학이 2012년에 만들어졌으면 에도 불구하고 세계 1위 대학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입학경제율이 가장 높습니다. 근데 온라인 대학이에요. 그냥 온라인 대학. 그래서 무슨 말을 드리냐면 이제는 대학이 과거 산업화 시대에 이런 평준화된 인재를 키우는 시대가 지나갔다라는 거고요. 대학들이 그때그때마다 사회에 필요한 인재를 공급해줘야 되는데 대학 체계상 그리고 교육도 제도 있잖아요. 국가별로 교육법이 다르잖아요. 미국은 그래서 대학을 다 교육법으로 하는 게 아니고 그냥 기업화를 시켜버린 거예요. 는 얘기는 잘 다 오라. 해라 대학을. 대신에 인증을 받아라. 단계별로. 인증을 받아라. 근데 대학을 만든 다음에 인증은 받았잖아요. 우리 대학 같은 경우는 교육청 인가를 받은 거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는 연중 인가를 받아야 되거든요. 이처럼 우리 사회자님도 대학을 만들어도 돼요. 어쨌든 돈이 많이 들어가서 그렇죠. 대학을 만들어도 돼. 그래서 엄청 힘들지만 어쨌든 했다고 했을 때 그 다음은 졸업생을 하는데 인정받는 건 다른 문제예요. 아까 미네르바 대학이 2012년에 최초로 온라인 대학을 만들어졌는데 왜 지금 인정을 받냐. 인정을 받냐. 거기 졸업생들이 세계적 기업에 들어가는 거예요. 세계적 빅테크 기업에 제일 선호하는 인재이기 때문에 그게가 상징이 효과돼서 거기서 졸업학생 다 인정을 받으니까 학생들이 다 가고자 하는 거죠. 그러면서 입학률이 엄청 센 거죠. 그러니까 유네바 대학은 지금 새로 2년 전에 만들어졌고 제가 인수해서 지금 하지만 여기에 저하고 꿈을 같이 하는 학생들이 와서 제가 이제 말하는 이 롤리에 동의하는 학생들이 와서 이 학생들이 역사를 만들어 가야 되는 거예요. 이 중에 한 스타트 기업이 예를 들면 유니콘 기업이 됐어요. 그러면 우리 대학에 다 들어오고 싶어 할 거 아니에요. 그때 가서 인정을 받는 거죠. 그런데 지금은 내가 아무리 졸업시켜도 그 학생들이 인정을 받는다는 보장은 없어요. 그러니까 나의 역할이 뭐냐. 어떻게 하나 인정을 받게 하려고 내가 역할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남이 안 하는 학과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배터리 데이터 사이언스 학과는 사람이 없어 못 뽑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졸업하는 즉시 그냥 부르는 게 연봉일 정도로 그냥 그렇게 부족해요. 그러니까 지금은 인재가 부족한 게 융합, 크로스 그러니까 학과 간의 경계에 있는 인재들이 부족해요. 그리고 PM형. 왜냐하면 로봇이 와서 다 해주기 때문에 머리를 안 쓰는 이런 사람은 필요 없고 이게 융합을 해줄 수 있는 아키텍처형 인재가 필요해요. 그런데 이런 건 대학에서 그때그때 빨리빨리 변하면서 학과를 개설해서 졸업생을 배출하기에는 큰 대학들은 움직이기 힘들어요. 그러니까 우리 같은 새내기 대학들은 그런 데서 기회를 찾아야 돼요. 그래서 미네리바 대학처럼 졸업생들이 잘 되면 사회에서 빨리 인정을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취지에서 하게 됐어요. 그래서 롤리를 설득하고 그래서 그분을 원래 하시던 분을 만나서 사인하고 결국은 내가 하기로 됐는데 돈이 충분하면 훌륭한 사람을 총장으로 모으시면 되고 좋거든요. 그래서 나도 뒤에서 서포트만 하면 되는데 이게 이제 시작하다 보니까 제가 시스템을 다 만들어야 되잖아요. 안착을 시키다 보니까 그리고 다 만들어놓고 훌륭한 분을 총장으로 모셔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 작업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 기업한테서 인수를 하셨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그 기업이 원글로벌 파트너스 그런데 이 이름을 제가 인수하면서 고칠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이 기업이 왜냐하면 그분이 다른 회사도 이름이 아마 원글로벌 뭘로 돼 있을 거예요. 홀딩스라지 파트너스. 네. 아마 지금도 있을 거예요. 저는 그분 딱 세 번 만났어요. 그런데 이 이름을 갖고 오면서 이 이름을 원글로벌 파트너스 수정할까 말까 엄청 고민했어요. 왜냐하면 그 회사하고 같이 볼까 봐 어저는 다른 사람이 하는 건데 그런데 왜 안 고쳤냐면 웅글로벌 파트너스라는 이름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하는 인재는 글로벌 인재를 양성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말하고 스타트 기업 다섯 명 그다음에 거기에 같이 이렇게 꿈을 갖고 온 젊은 친구들 이래서 이 회사들이 글로벌로 나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세계는 하나의 글로벌이다. 그래서 대학은 파트너스다. 우리 대학은 너의 인생 파트너다. 그러니까 전문 커리어를 가려가는 인생 파트너고 너를 글로벌에 키울 수 있는 파트너스다. 이런 개념으로 해석이 되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름을 안 수정했어요. 그래서 그대로 갖고 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원래 하는 기업 회장님하고 같이 하는 거 아니냐. 뭐가 지수사 아니냐. 전혀 관계가 없거든요. 어차피 인수를 그냥 하신 거니까 네. 했습니다. 그냥 그 관계를 끝난 거고요. 네. 그래서 지금 너무 처음에 원래 기업하고 같이 하다가 안 하는 바람에 제 순수하게 혼자 하잖아요. 그래서 되게 힘들어요. 사실은. 왜냐하면 이게 대학이라는 거는 사실은 생각해 봐요. 돈이 얼마 들어가겠냐고. 정문학적으로 들어갈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하나하나 만들어 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저는 하면서 확신이 생겼어요. 왜냐하면 지금 배터리 데이터 사이언스 이걸 과목 설계부터 그리고 교수 섭외 그리고 전체 실습 현장 이런 걸 쭉 다 검토를 했잖아요. 그런데 제가 우리 대학이 하는 역할이 뭐냐고 다른 대학과 다 이렇게 데이터 사이언스 학과 AI 학과 다 검토를 해봤단 말이에요. 그런데 특히 채찜피티가 나오면서 제 생각을 확 바꿔놨는데 이제는 채찜피티가 나오면서 답을 주고 이런 거 교육을 하면 안 돼요. 구글에서 찾을 수 있는 교육을 하면 안 돼요. 그리고 이제는 다 메타버스나 이런 공간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앞으로 필요한 인재는 어떤 인재냐면 앞에서 말씀드렸죠. 융합형 인재 학과가 융합형 인재 그리고 프로젝트 매니저 형 아키텍스 할 수 있는 매니저 형 그리고 배우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런 구글이나 이런 AI가 다 답해 주기 때문에 예를 들면 우리 학교에 오신다 이러면 어떤 인재로 나야 되냐면 현장을 경험한 사람이 돼야 돼요. 그게 내 로봇하고 다른 점인 거예요. 그렇잖아요. 로봇이 다 답해 주는데 로봇이 못하는 게 뭐냐 현장. 현장을 경험해. 그래야 이게 진짜 인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럽에서 올바인이 제가 제일 집중하는 게 현장 체험입니다. 현장 실시. 현장에서 하는 거. 그러다 보니까 아까 5개의 스타트업 프로젝트 같이 하는 걸 하고 또 배틀 데이터 사이언스 하면 중국 현장 거기 최고 기업에 가서 현장 보게 하고 경험시키고 강의 듣고 현장 그게 핵심이에요. 그래서 유럽에서 올바인 대학은 금방 만들어졌고 지금 연중 인가로 가는 단계였기 때문에 누가 이런 대학에 처음에 오려고 하겠어요. 이거는 인증은 받았는데 인정받기는 힘들잖아요. 아직 왜냐면 새내기 대학이니까 미네리바 대학도 처음에 아무도 인정 안 한단 말이에요. 다 정식으로 시작했지만 그것처럼 내가 인정의 역사를 만들려면 아주 새로운 부가가치를 줘야 되는 거예요. 와서 공부하시는 분들한테. 그래서 스타트업은 글로벌에 성공하도록 네트워크 방법론 주고 거기에 졸업학 학생들은 글로벌 기업의 바로 뺏어가는 인재가 되도록 하며 저는 성공이라고 보고요. 그래서 그걸 제일 중점으로 하는 거예요. 기업들하고의 조인트. 그래서 지금 B2B로 이렇게 하는 그걸 지금 제일 중요시하고 그다음에 미국도 대학 제도가 좋은 게 그거예요. 한국이나 중국이 비슷한데 교수를 평가할 때 제일 중요하게 보는 게 론문입니다. 그런데 이런 걸 중요시하게 평가를 하고 대학 평가도 주로 그런 걸 하는데 미국은 취업률을 제일 높게 봅니다. 이 학교 졸업한 학생이 취업률이 얼마냐. 그걸 최고로 쳐줘요. 그러니까 역시 미국은 시상 완전히 자본주의형. 완전히 자본주의형. 대학을 기업화한 거예요. 대학도 두 가지입니다. 영리형, 비영리형. 그래서 이거 영리형 완전히 기업화입니다. 그냥 기업이라고 대학은 막 상장도 해요. 기업형이 미네리바 대학 그런 대학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형인데 뭘로 평가하면 이 대학이 좋거나 취업률로 봐요. 그게 만약에 졸업생 중에 20% 이상만 취업하면 있잖아요. 정부에서 엄청나게 지원을 해줘요. 막 학생을 보내면서 학생도 보내줘요. 정부에서. 그 정도로 서포트합니다. 그래서 대학 운영자들한테 확실한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왜 취업률이 높다는 건 뭐죠? 사회에서 필요한 대학이라는 거거든요. 내내 대학에서 필요한 인재는 사회가 필요하다. 이래서 취업률을. 저는 목표가 뭔지 알아요. 배터리 데이터 사이언스 학과의 졸업생들을 무조건 취업을 확실하게 하게. 이게 제 첫 번째 목표입니다. 그리고 현장 체험 강연. 현장. 남들이 못하는 걸 현장에서 실제 돌아가는 걸 볼 수 있도록 하는 교육. 그리고 실제 프로젝트 2년 동안 하면서 온몸으로 실무까지 같이 받는 교육. 이게 다른 대학에서 줄 수 없는 저는 경쟁력으로 만들어야 된다고 보고 그거에 모든 중심을 썼고 지금은 재단이 한계가 있으니까 총장하고 제가 다 직접 하잖아요. 이제 셋업을 다 하고 시스템이 안착이 되면 저보다 훨씬 훌륭한 분을 총장으로 모셔야죠. 미국인 쪽으로 모셔야죠. 그런데 지금 아직 셋업이 하는 과정이죠. 그래서 어쨌든 굉장히 힘들지만 이 세상에 없는 개념으로 하려고 하고 있고 저는 사실 이 세상에 수십만 개의 대학 중에 하나를 더 추가하는 개념으로는 할 생각이 없습니다. 그렇게 하기에는 이 일이 너무 힘들어요. 할 이유가 없어요. 너무 힘들고 대학 한다는 건 기업하는 거하고 또 달라요. 이거는 사람을 교육하는 거기 때문에 너무 힘든 일이에요. 그렇죠. 네. 그래서 사실은 미국이라는 데는 이렇게 이 교육처를 갖고 꿈을 갖는 사람들한테 대학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준 제도가 있었기 때문에 미국에서 하는 거예요. 미국은 그런 면에서 보면 확실히 이게 뛰어나죠. 대학을 이렇게 기업형하고 영리형 비용을 나눠서 능력 있는 사람 한번 해봐. 안 되면 또 가차없이 그냥 그렇죠. 자릅니다. 그러니까 충분하게 다 경쟁시키는 거죠. 하고 싶은 사람 일단 해봐. 우리 취업률로 다 평가하고 매년마다 가서 검사를 하고 제대로 그래서 과정도 마음대로 추가 못 해요. 딱 거기다 등록하고 그대로 해야 돼요. 계속 검사하고 재정이 제대로 쓰인 거 있냐 과정이 잘 돌아가냐 학생들 인터넷 다 이렇게 매년마다 합니다. 그러면 만약에 어바인 대학교에서 학위를 받는다라고 하면 방금 말씀하신 주정부의 인간은 받으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 인증하기인 거죠. 그럼 주정부에서 인증하는 인증하기가 나온다. 그렇게 볼 수 있겠네요. 그래서 제가 정확하게 설명드릴게요. 왜냐하면 오해를 하면 안 돼요. 주정부 교육청에서 인증한 학위지만 이게 한국 와서 한국 교육국에서 한국 회사 혹은 미국 회사 인증을 받냐는 다른 문제예요. 그래서 인증을 받으려면 연준 인가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아까 내셔널 어크레디션하고 레이저널 어크레디션 그 둘 중에 그런데 그게 중계기관들이 연준 교육청에서 인증한 중계기관 쫙 있어요. 거기서 하나만 받으면 됩니다. 그래서 그걸 받으면 이제는 전 세계 어느 나라 교육국에서 다 인정하는 대학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홈페이지 주소가 변합니다. 지금 유네비 어바인이 ORG로 되어 있거든요. 이게 그걸 받아야 홈페이지 주소가 EDU로 들어갑니다. EDU. 그게 대학 EDU. 네. 그건 정EDU. 그러니까 연준 인가를 받은 대학들이고 그다음에 대학 리스트에 들어가요. 그래서 지금도 수많은 저처럼 어떤 새로운 교육청을 구현하는 사람들이 지금 주정부 인가부터 시작해서 매년 검사받으면서 연준 인가로 가는 어려운 길을 택해서 가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이 대학을 제가 혼자 소유하고 이런 게 전혀 없어요. 저는 지금이라도 이 방송을 보는 어떤 저와 생각을 비슷하게 하는 분들 그게 기업인이든 개인이든 같이 하고 싶으면 저는 어쨌든 웰컴입니다. 같이 하고 싶어요. 그래서 저는 이 세상에 미네르바 대학처럼 어떤 새로운 개념을 주고 싶어요. 남들이 안 했던 거 그래서 제가 생각한 게 이제 그거예요. PM형 인재 그리고 메타버스 메타버스 대학 그리고 현장 현장체험 대학 이게 이 핵심 부가가치를 줄 수 있는 그래서 여기에 동조하거나 이런 거 참 의미 있다. 그래서 이런 인재의 교육에 관심 있는 분 저는 웰컴입니다. 웰컴입니다. 그래서 같이 하고 싶어요. 그래서 시작은 제가 했지만 이 대학은 제가 개인적으로 이럴 생각은 전혀 없어요. 왜냐하면 저는 어떤 새로운 제 후배들한테 저처럼 시간을 50년씩 쓰면서 어떤 전문성을 키우게 하고 싶지 않아요. 굉장히 짧은 시간에 정말 제가 학생들한테 늘 하는 말이 있거든요. 세계 최초 항상 네 어떤 일을 임할 때 세계에서의 기준으로 생각해봐라. 세계 최초 세계 유일 세계 최강 세계에서 최고 유일 최초 이 개념으로 네 어떤 일을 시작할 때 이 일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를 결정할 때 세계 유일이냐 세계 최초냐 세계 최오냐 이 기준을 판단해라거든요. 저는 제 이 대학을 하는 이유도 수많은 있는 대학을 똑같이 하고 일을 안 해요 그러면. 그래서 이런 게 아니라 첫 시작을 뗀 겁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한 이상으로 어려워요. 힘이 들어요. 그런데 포기하고 싶을 때 되게 많아요. 그렇지만 저는 이 일이 의미 있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남들이 안 하는 걸 해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리고 제가 실제 배터리 데이터 사이언스 이거 제가 세미나드 하고 또 기업인들하고 오늘 오전에도 두 기업 상자 회사하고 얘기 나눴거든요. 이 인재에 대해서 졸업하면 인재들이 취직이 돼야 되니까 저는 지금 다 기업을 지금 이미 첩해놓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냥 졸업하면 바로 그냥 너무 없대요. 배터리 데이터 사이언스 이거는 제로 거의. 제로. 왜냐하면 지금 전기차 나온 지 얼마 안 됐잖아요. 아직도 어떤 나라는 얼마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막 시작인 거예요. 그런데 지금 데이터는 쏟아져 나오는데 그걸 처리할 인재가 없대요. 그래서 배터리 데이터 사이언스는 이 학과 나오면 취직은 저는 어렵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대학 평가할 때 취직율을 제일 중요하게 보니까 저는 지금 거기로 향해 달려가는 거예요. 무조건 취직이 가장 좋은데 잘 되도록 하는 게 제가 해야 되는 역할이고 또 여기 와서 하귀한 스타트 기업 대표들이 글로벌적으로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하도록 방법과 네트워크를 주는 게 제 역할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시스템이 다 안착이 되면 저보다 훨씬 훌륭한 분을 총장으로 모시고 혹시 이 방송을 보시는 분 중에 엄청난 총장 쪽에 경력이 있으신 분들이 다 꿈을 같이 하려면 저는 너무나 감사하죠. 그러면 한 가지 궁금해하신 분이 있어서 한 번 더 여쭤보면 미국에 1952기 대학교를 정리한 유리버스티이 군료라는 사이트가 있는데 여기에서 검색이 안 되는 건 아직 주정부인가밖에 받지 못해서 맞습니다. 나중에 연방정부인가를 받으면 등록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홈페이지 주소도 변합니다. 에듀룩. 그래서 그게 미국은 다 그렇게 딱딱 그러니까 미국은 이런 거죠. 해봐. 이거는 쉬워요. 그런데 정확해요. 먼저 알겠죠. 그러니까 누구나 다 시작은 할 수 있지만 이거 확실하게 검증하면 가는 거죠. 그게 좋다는 거예요. 시작은 공평하다는 기회가. 그렇죠. 그런데 중국이나 한국은 시작은 아무나 못 한다라는 거죠. 조건이 되는 사람만 대학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그 조건을 갈 사람 별로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미국 철학은 학원 지구사 일단 다 해봐. 대신에 우리는 우리 쪽 다 정확하게 이렇게 가는 걸 항상 모니터링하고 거기에 따라서 인증을 해주면서 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체계인 거죠. 그리고 기준도 딱딱 다 있고 취직률이라든가 이런 재정도 투명해야 되고 이거 정말 엄격합니다. 그걸 계속 보고를 해야 되고 네. 투명성 확보라든가 이런 거. 네. 그게 어려워요 되게. 쉽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상당히 좀 어려운 길을 택하셨는데 그만큼 또 이제 교육에 대한 비전이 있으시고 네. 남들이 가지 않는 길. 하지만 미래에 꼭 필요한 그런 인재들을 양성하기 위해서 하시는 거니까. 네. 제가 시작할 때에 비해서 훨씬 또 난이도가 높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희망을 품는 이유는 기업들을 만날 때마다 너무나 필요합니다. 이런 말씀을 해주니까 그게 또 힘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제가 혼자 할 수 있는 일도 아니에요 사실 이게. 그래서 많은 분들이 같이 해줬으면 좋겠어요. 네. 네. 그래서 시작은 제가 했어요. 네. 그런데 언제든지 같이 하고자 하는 분들은 저는 웰컴입니다. 네. 그리고 저는 나중에 아까 수명 뽑는다고 했잖아요. 그중에 예를 들면 학생신문으로 봤지만 우리 대학 발전에 엄청난 컨트롤션을 했어요. 그러면 저는 다 돌려줄 겁니다. 등록금을. 돌려줄 거예요. 그래서 대학에 같이 학생들하고 대학원생들하고 같이 운영하는 대학. 이런 모델로도 지금 제가 하고자 합니다. 네. 그래서 이게 메타버스 시대, 위협 3.0 시대 가장 알맞은 세상에 없는 이런 개념물로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정말 최GPT가 나오면서 그리고 재작년에 메타버스가 나오면서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그런 상황인데 그럴 때일수록 맞춤형으로 우리가 미래를 준비하는 차원에서 공부를 해야 되는데 교수님께서 정말 예전부터 열심히 공부를 하셨지만은 말씀하셨잖아요. 이게 사실 기간은 길지만은 정말 여기에서 핵심적으로 얻어갈 수 있는 그 부분은 일부분이다. 그래서 이제 만드신 거기 때문에 정말 내가 미래에 필요한 인재가 되고 싶다라고 하신다면은 교수님의 열정 여기서 느끼셨을 테지만은 꼭 한번 등록을 해보셔서 배워보시면 좋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까지 교수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